우리 아까 리트리버 친구 있잖아요. 같이 우리 유비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지나가 봤으면 좋겠는데. 저 친구들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봐주세요. 개랑 같이 갔을 때 어떤지. 개는 또 어떻게 보는 거예요. 네, 한번 보자고요.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하세요. 조심히 다녀오세요. 유비는 리트리버를 보고 지나가는 거 보고. 하유진은 직접 들어가서. 제가요? 강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서. 개 입에 줄 묶는 것도 좀 같이 좀. 아니, 아닌 거 같아요. 예, 예, 예. 오늘 뭘 말씀해야죠.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. 물리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다 됐다. 여깄다. 아, 여깄다. 안녕하세요. 이름 아리라고 했죠? 아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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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, 안녕. 아리야. 어, 지금 나왔다. 어서иру드. 네, 너네. 같이 저랑 지나가 볼 건데 제가 한번 잡고 갈게요. 가볼까? 네, 저래. 저 친구가 라브라더리 트리버구나. 하. 골든지 라브라더리 트리버 같은데. 그럼 한 번은 저 앞을 지나가볼게요. 다 어디 갔지? 다 어디 갔지? 다 어디 갔지? 어? 나왔다. 달려나온다. 어머.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어머 어머 어떡해. 아리 괜찮아? 아리 괜찮아? 와봐. 아리 괜찮아? 무섭구나. 어 계속 킹킹 된다. 저 강아지는 너무 무서워하네요 지금. 엄청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. 네 무서워하네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이쪽으로 갈까? 이쪽으로 갈까? 갑자기 오줌을 싼다. 들어가셔도 괜찮아요. 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정말. 이렇게 가진 немножко.